건강한 농산물로 정성들여 만든 음식.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바로 슬로푸드 운동입니다. 슬로푸드 바람과 함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이제 농업은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더욱이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융합해 농가의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 6차 산업이 추진되면서 농업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발빠른 청년들의 창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농인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귀농 귀총 가구는 7,743가구로, 2012년 4,661가구, 2013년 5,060가구에 이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청년농부 권영훈 씨도 2년 전 귀농을 했습니다. 밥맛 좋은 쌀이 나기로 유명한 철원. 그 광활한 대지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유기농법으로 벼농사와 고추농사 등을 지으며 두 회를 보낸 결과, 이제는 그의 농산물만 찾는 이들이 따로 생길 정도입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슬슬 흙만 털어주고 그냥 먹어요. 지금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기 고추에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더 많습니다. 직접 키운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권영훈 씨는 앞으로 버섯 재배, 양봉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2년 전 그가 농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단순히 유망하다는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기 위해 꼭 필요한 삶의 기술이 바로 농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자. 그중에 하나가 단순히 어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식재료 또한 정말 건강하고 또 어느 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스마트 기술과 더불어 발전한 농업은 이제 예전만큼 고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사 기술에 대한 연구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다면 실패를 겪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권영훈 씨 역시 얼마 전 잘못된 정보로 씁쓸한 아픔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직거래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나 기존의 털을 잡고 있는 농부들과의 조화 등도 중요하다며 미래의 농부들을 위한 여러 조언을 건넸습니다. 단순히 이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땅을 일구고 식물을 심고 파종을 해서 이 기르는 모든 과정을 소비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는다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래에 가장 주목할 성장산업, 농업. 블루오션을 찾는 청년 농부들이 늘고 있습니다.